그거 볼거야? 눌러지 뭐야? 노태현 군 타이어를 보시나요? 노태현 군 타이어를 보시나요? 집중한 노태현 입이 나온다 입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인천시티 버스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센트럴파크 우리는 인천시티 투어 버스 통합권을 샀기 때문에 인천역에서 한번 가로타고 센트럴파크에 도착한 이후에 이츠버스로 가로타고 다시 바다라인 투어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내미 토했어 마음이 아프네 토했어 우리 아들내미 마음 아파 우리 아들내미가 버스가 너무 쿨럭쿨럭 돼가지고 토한거 같아 뭐 마음이 아프지만 좀 가라앉고 다시 시작합시다 아쉽게도 아들내미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인천시티 투어 버스는 중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아쉽게도 아들내미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아들내미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토마토에 담아서 아들내미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늘어내믄 아들내미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